4킬 유효기라니 다시 한 판 더 가겠습니다. 아우 저야 감사하죠 구상공님 저.. 흐엑 시.. 실화야? 나 솔코던데 잠시만 잠시만요 잠시만요 진짜 잠시만요 진짜 죽어요 잠시만요 이번 판 치킨 시 십덜렁 가지라 이번 판 치킨 시 십덜렁 가지라 500명 5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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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개 6개 5개 실습하느라 근 2주동안 생방을 못봤네요 ㅋ 오랜만에구나 아예 마법사님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우리 컴니 워천원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혼자인거 같은데? 툭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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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션이나 일등하는 모습 보여드리는거에 잘 안풀리는거 같아서요 아우 저도 뭐야 핵이 아니니까 아우 이럴때도 많죠 저도 핵이 아니다보니까 저도 사람이잖아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아이 폼 써야겠다 툭툭 툭툭 툭 툭 툭 툭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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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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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저야 감사.. 아우 찐낭님 감사합니다. 저야 감사하죠. 아 또 통코누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까 우승 못하셨지만 아이고.. 당종전에 꼭 치킨 드실거라 믿고 선입금. 아이 당연하죠. 백찬님 또 3만원 통코누원 찐낭님 15,000원 통코누원 감사합니다. 진짜 감사합니다. 정말 고맙습니다. 타소리 아 돌타고 가네? 일배짱인가? 뛰어간다. 하나 뛰어간다. 하나 뛰어가고 있어. 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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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호 클리어 어우 편안 총무니? 총무니? 어이 포켜나? 좌우 군무니? 군무니? 아 군합대학동학 너는 어디있어? 너는 어디있어? 놀래라 너무 놀랬잖아 처음에 죽은 애가 완전 황금고블린이네 그리고 랜드로 맘 놓고 얘기하면서 하는데 킬대 상관없이 즐겜하니까 편하더라구요 진작 이래야 했나봐요 아 그렇죠 제가 항상 하는 말이잖아요 킬대 신경쓰지마라고 게임 재밌게 하시라고 내가 항상 하는 말 밥 먹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해도 된다고 제가 항상 하던 말 아닙니까 그거 아이고 걸랭이님 어서오세요 만원톤코너 우리 찜닭님 만구천원 우리 백찬님 삼만원톤코너원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손잡이... 아이고... 아... 됐나? 벅이 어디갔지? 아 저기구만... 어 뭐야 나 보정기 안 먹었어요? 뭐야 나 보정기 온 줄 알았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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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착해 됐어 다 먹었어 자 여기 유익게 이제 밀병원 가도 되겠죠? 밀병원 맞죠 이제? 편안? 이제 밀병원 맞지? 아 근데 그 화장실 가고기 찌끌났네 이 타이밍이 화장실 아닌데 예전에... 용왕 메타 한다고 여기였나? 배타고 있었어 자기장이 커가지고 배타고 스쿼드로 갔는데 그 외에 무슨 해초 한마리가 있는 거야 에어드랍... 거기 에어드랍이 떨어졌었거든요 먹으러가 누가 먹었더라고 그래서 자세히 해초 한마리가 계속 수영하고 있어 먹으려고 수영하고... 수영으로 온 거야 길에 슈트 입고 있던 사람은 배로 쳐서 죽였잖아 유튜브 했어요 여기 아 우리 사이단인데 그렇네요 네 2천원 동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배에 치여도 죽어요 4배에 치이면은 즉사죠 즉사 뱃살 3년 키우 키우 힘내세요 아... 아 솔직히 좀 웃겼다 솔직히 좀 웃겼다 와... 아리컴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아 화장실 가고싶어 아... 배 아픈 건 아니고... 아... 소변이 급해 이럴때 뭐다? 팔각정에 놔놓고 갔다오면은 설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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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설마... 진짜 설마... 진짜 설마... 죽이겠어? 저 금방 올게요 소리 좀 들어줘요 나 금방 온다 진짜 소변 소변 금방 올게 설마가 돼지 잡을 듯 아 아 손 안 씻었어 아 맞아 맞아 아 지금이다 툭 대톨 대톨 아 정수님 감사합니다 띠수님 감사합니다 사이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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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벽 손 씻고 오길 바라며 물결표 ㅋ 와 너무 대놈 죽일까 사람이야 미쳤네 저 아저씨 4명 뭐야 이거 뭐지 뭐긴거 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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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봐 이거 살려봐 에어드랍 하나 벗고 있고 이 사람 두 개고 뭐야 같은 팀 아니야? 내가 쏘는 같은 팀 아니야? 뭐야? 뭔 상황이야? 같은 팀 아닌가 봐 이게 바뀌는 거 뭐야 어? 아니 이건 무조건 잡아야 돼 저거 힙이야 오케 죽었다 편안해 바로 파밍하러 가야지 여기 어디서 왔냐? 파밍해도 되니? 액답을 버렸어? 어? 이 새끼봐라? 오빠 뵈도 사랑스러워용 아 뭐야 이 새끼 아픈데? 이게 뭐야? 왜 이따 왜 버려? 엄마 윈보 오빠 화장실 갔다와서 손 안 씻는데 나도 안 씻을래 오빠 뵈 으응오동 으응농 탐방 한방 3쪽인데 얘네 잠시만 형 유튜비랑 방송 보고 실력 꽤 오른 것 같아요 전엔 솔로에서 킬도 못하고 죽었는데 요즘은 1에서 2킬은 되더라고요 어? 대기야? 뭐야 한 명 둘 잡았어 무서워 뭐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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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 후.. 죽.. 사들일수도 있어요 여러분 경리지협박 사망하나? 어디야? 옥상에 쏟는가? 어? 머리 보인다 이 새끼야 대가리 넣어 이씨 0.200 완벽 3대1의 가능성이 더 크겠네요 전세기 퀽퀽 내면에 멈춤 뺄 2 3 2 2 아우 무섭네 3대1 아니면 어떡해 2명은 저기거든 최소 연막 개수로 봐서는 3명 다 저기 있지 않을까 어 뭐야 왜 대인? 왜 대인? 2대1대1인가? 4 contagion 9 10 11 12 14 기절 기절 아 기절 아 킬 1등 가자 이 안에 있는데 이 새끼 뭐야 바로 쏜다고? 나 보이지도 않는데 어디야? 탑인가? 나 안보여 탑 다음이야 실패 오호우우우 cai 우와오우 우와 요걸 1등하네 어? 아이우 지니우 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ak 리플 보여달라고요? 콜 아 우리 링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디 뭐였죠? 이 사람이 잡았었나? 어 뭐야 핵이 어 이 새끼 핵이네 얘 누가 잡았어요? 이 둘이 핵스코드인거 같은데 얘였잖아 마지막이게 아 얘 튕겼네 얘 튕겼어요 여러분 얘는 얘는 튕겼어요 핵이 튕겼네요 자기장박사망 얘도 내 위치 알고있네 내 위치 알고있네 얘도 한번 봅시다 이거 헬스코드였어 헬스코드였어 진짜 게임하다가 핵이네 와 이상하더라 바로 다 쏘길래 이걸 아시야 아시야 그러나 그러나 칼 종이구역 종이구역 초남 저도 이말 가볼게요